한국 교미들이 나와주셨네요. 드디어 대회 시작. 먼저 유선연부 경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낙자, 그니까요. 그래서 바다니에 꼬닐, 이 진실에 꼬닌. 이 뇌 완전히 좋게 끝! 정말 좋은 수erm primeiro! 이 뇌 정말 좋습니다. 이 맨날 이 뇌게 좋습니다. 그 맨날에 전혀 لل전. 이 등장는 정말 잘 안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뇌 뇌cue을 못ystem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처럼 딱 한 번에 직접는 진실에 맞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해 온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보여줄 때가 왔는데 다들 자신 있죠 다들?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죠. 몸이 어떻게 따라지 모르겠죠.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아야 돼요. 오케이. 파이팅 하자. 자 월드 챌린지 우리가 간다. 파이팅. 코앞으로 다가온 성인부 경기 이제 슬슬 대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들 긴장을 떨쳐내며 꼼꼼히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멤버들. 야쿠 코치와 훈련했던 과정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성공을 다짐해 봅니다. 저 유니폼이 오렌지 군단이네. 저분이 우리 경쟁자네. 거슬리 방안이 당해 봅니다. 저도 이 소리를 쏟아도 하고 싶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준아, 이준아, 이준아에서 헬퍼, 이준에서 헬퍼. 저거 대회를 하고 싶어서... 좋습니다. 야 진짜 좋아하신다 잘했어 진짜 잘해 뭐야 아니야 잘 할 수 있다니까 이건 뭐야 경험적으로 아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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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눈에 아시마 지났 쫌 아 아 아 아 ovich 웅이 스타러스 가벼운 등치가 아닌데 여자여자인데 또 근육이 없을 텐데 근육은 우리보다 많아 보여요 그래요? 4 4 4 5 6 6 6 7 6 7 7 8 8 9 9 9 9 9 9 9 10 10 11 11 11 10 11 11 10 11 12 12 12 12 12 13 11 12 12 12 12 13 12 13 exceptional